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이란이 우리 선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움직임을 사진에 감지했고 관련 척보가 청와대까지 보고됐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외교부도 지난달 중동지역 공간에 보낸 전문에서 선박의 나포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정부가 적극 나서서 대응을 했더라면 우리 선박 나포를 막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정부가 아니라는 대응을 해서 화를 불러들였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달 청와대는 관계 부처로부터 이란 정부 또는 정부 지원단체가 페르시아만을 항해하는 우리 선박을 나포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정보 보고서를 받았다는 겁니다. 코로나 확진 급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란이 70억 달러 약 8조 원에 이르는 한국에 대한 원유 수출 대금을 백신 구매에 사용하지 못해서 불만이 누적된 가운데 보복 조치를 할 가능성이 제기됐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과거 관련 보고를 받고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관계 부처가 적극 대응해 줄 것을 주문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4일 페르시아만을 항해하던 우리 국적 한국 케미호가 이란 혁명수비대에 의해서 억류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사망보호를 받는 자리에서 참모들과 일선 부처의 안일한 대응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5일 강민석 대변인을 통해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한다고 말했습니다. 외교부도 지난달 11일 페르시아만에 인접한 5개 소재 공간에 공문을 보내서 이란의 선박 억류 가능성에 대한 조치와 모니터링을 지시했습니다. 첩보가 입수돼서 유관기관과 연락체계를 구축해서 대응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이란 정부나 정부기관 또는 정부지원단체가 호르무조협업을 출입하는 우리 유조선을 납부할 계획이라는 이런 첩보를 받았던 것입니다. 한 달 뒤에 상황을 예견이라고 한 듯이 당시 상세하게 납부 가능성을 언급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응하지 않았다는 것에 더 충격을 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관계되는 아주 구체적인 이런 위협적인 정보들이 들어왔는데도 그냥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해서 무감각한 정부가 어디 있었던가 과거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외교 소식통들은 이란이 우리 배를 끌고 가면서 헬기까지 동원해서 자국 매체에 선전한 것을 보면 사전에 치밀하게 퀴액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가 이런 기류를 알았다면 사전 교섭으로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고 질타했습니다. 앞서 외교부 당국자는 최근 이란 대통령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아서 한국에 대한 비난 또는 강경한 입장 표명도 있을 거고 또 법억 조치도 아예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법억 조치가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대충 짐작은 가지만 예단하기에는 부담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란은 지난해 내내 원류대금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강한 압박 전술을 펼쳐왔습니다. 지난 7월에는 하산 로하니 대통령이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한 문제 해결을 시사했고 이란 외무부 대변인이 한국과 미국, 서울과 워싱턴은 주정관계라고 말해서 주한 이란 대사가 초치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강한 불만을 표시했던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외교부는 6일 국회 보고에서 이란의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배가 억류되어 있고 우리 거기 선원들도 지금 안전이 위험한 상황인데 법적 대응을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박 억류가 환경오염과 관련됐다는 이란 측 주장의 진위가 맞는지 그리고 승선 장수가 이란 영예가 맞는지 승선 과정에서 이란이 국제법을 준수했는지 등을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유엔 국제해사기구 등 국제기구를 통한 공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육안으로 식별될 정도의 해양오염이라면 헬리콥터로 확인할 수 있는 건데 그런 증거가 나오지 않았고 해당 선박도 안전장치를 충분히 갖추고서 항해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선박 억류 사태 해소와 우리 국민의 구출을 협상을 최우선 순위로 하고 국내 종기 자금 관련 협상은 이와 분리해서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가에서는 법적 대응이 아니라 외교로 풀어야 할 문제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억류 사태 해결을 위한 실무협상단은 7일 이란으로 출국하면서 최종건 차관은 10일과 12일 이란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상황이 터지고 난 뒤에 법적 대응을 한다 또 강력하게 대응한다 엄중하게 항의한다 또는 상황을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은 사후 약방문의 성격이 강합니다.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계되는 이야기는 먼저 그런 정보를 받았을 때부터 철저한 대비를 취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 이 문재인 정권이 얼마나 둔감한가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 해역에서 북한 경비병에 의해서 사살이 되고 시승까지 훼손이 됐다는 사실들을 통해서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충분히 구할 수 있는 시간도 있었고 또 대통령이 그 상황도 보고받고 난 뒤에 상당 기간 살아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이 같은 맥락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정권이 무능하면 국민들이 희생당한다는 사실 지금 신뢰로 많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